1. 호모데우스 3부 3, 4부를 오늘과 내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썸네일 보니까 제가 엄청 표독스럽게 정말 너무 엄청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미래. AI가 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심각하게 듣고 있던데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부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요? 과연 지금 지선 씨 갖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꼭 그렇게 꽉 쥐려고 하는 건 뭘까? 제가 놓지 못해서 그런 표정이 나왔군요. 그런 거죠. 그러나 바닷가의 모래는 쥐면 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무소유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 무소유를 강조하신 분이 돌아가신 법정스님이잖아요. 맞습니다. 법정스님의 제자로 무혐의라는 일종의 번명까지 받은 작가가 있거든요. 정찬주 작가라는. 아이고, 유명한 분이죠. 네. 부처님 인생 응원가라는. 부처님 인생 응원가라는 책을 쓰셨네요. 네. 이 책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인생 응원가. 부처님이 우리 인생을 응원해 주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정찬주 작가께서 아무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써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4부 구성을 해서 각 이야기가 처음에 마중물 생각에서 본인 작가가 평안하게 느끼는 단상들을 마중물, 우리가 물을 본격적으로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마중물로 생각을 먼저 발단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중물 생각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 네. 그러니까 수탄이 빠따라든지 암경이라든지 이런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에 관련되는 것들을 수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마무리, 갈무리, 생각. 일종의 코멘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면세 해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결국 하나의 시간을 춘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도 춘추라고 부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춘추라고 하는데 봄, 가을. 결국 이제 한 4개의 범죄는 가을교육에 맞춰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답답할 때마다. 또 부처님의 무소유 이런 걸 들으면 힘은 나잖아요. 결국 이제 또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긴 하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서 너의 앞길을 밝혀라. 자아등명, 너가 스스로 등불이 되어 너의 앞길을 밝혀나가라. 그리고 법등명,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들. 법으로 등불을 삼아서 앞길을 밝혀나가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라. 이런 게 아니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 빠져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세뇌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등불을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것들의 정신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 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형법 이런 법은 아닐 거고. 우리가 말하는 그게 바로 불법이 그게 되게 진리겠죠.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나아가라. 이런 거겠죠. 그럼 이 책은 명상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종의 명상산문집으로 볼 수 있겠죠. 다양한 마중물 생각들 그리고 갈무리 생각 또 부처님 말씀들이 쭉 있는데 유명한 거 하나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 충분히 아실만한 읽어주세요.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네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건 이제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책 제목도 있었고 아마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정작가에. 그렇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벗들과 어울리면 유희와 활락이 따른다. 또 그들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얻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러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다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는 왕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는 참된 벗 얻기를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애욕은 빛이 곱고 감미로우며 우리를 즐겁게 한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애욕의 대상에는 이러한 근심 걱정이 있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성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거나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마라.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그릇되고 굽은 것에 사로잡힌 나쁜 벗을 멀리하라. 탐욕에 빠져 게으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널리 배워 진리를 아는 생각이 깊고 현명한 일을 벗으러 사귀라. 그것이 이익됨을 알고 의혹을 떠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의 놀이와 활락을 즐기지 말고 사치하지 마라. 허식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홀로 앉아 선정에 들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라. 살아가는데 무엇이 근심인지 똑똑히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숱단이 빠다에 나온 마지막 부분이 참 유명하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덕고 다이다. 이거죠. 심플하네요. 그것도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자등명 사상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결국은 다른 거 다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치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어둠의 사인 앞길을 밝히고 나아가라. 이런 뜻이겠죠. 어쩌면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행하고 있는 게 정부로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죠? 친구 없잖아요. 친구 없죠. 보니까 친구도 보면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날 거면 그냥 혼자서 가라는 건데 사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꼭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책에서 만나는 부처님 말씀이나 다 친구가 되니까 애욕도 끊고 혼자서 가고 여러 나를 어지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현대사회는 옛날부터 아마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쳐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쳐내고 혼자 묵묵히 뚜벅뚜벅 가다 보면 뭐가 낫나? 그렇게 살고. 걱정 근심이 좀 덜어지고. 그렇겠죠. 아니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요즘 우리 항노화산업 이런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가장 낫기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 작가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머리에 흰머리가 나잖아요. 그 흰머리를 정찬주 작가는 염라대왕이 보내온 편지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참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염라대왕이 편지를 보내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갈무리에서 결국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삶을 반취해보고 또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말씀대로 무엇이 낫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향기가 낫는다. 향기로운 삶 자체가 돼야겠다. 이런 또 다짐으로 부드럽게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 프로님 염라대왕한테 편지 많이 받으셨네요. 아니 내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계속 이렇게 보내시네요. 그렇죠. 발신처는 모르는데 수신이는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오지없다. 누구나 다 오지없네. 요즘 뭐 카톡으로 보내지나 편하게 보내시네. 자꾸 옵니다 편지가. 하지만 로레알로 맡고 있죠. 오늘 제가 이 책 때문에 마음을 좀 비우고 오늘 주제를 들어볼게요. 유바하라리의 좋습니다. 하여튼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막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난 또 집을 지금 못 샀는데 지금에서 빨리 사야 되나 아니면 집을 샀는데 이거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 욕심에 또 기다려야 되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다양한 재테크 수단들 거기다가 잘나가는 친구 또 친척 아는 사람 또 막 인스타 보면 샘도 나고 나는 언제 저거 해보나 또 호텔 멋진 데 가서 즐기는 사진 보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로 아마 잠 못 이루시고 또 맨 유튜브 보고 뭐 그러면 또 맨날 자극적인 거에 또 너무 젖어있다 보면 정말 밋밋한 삶으로만 자기가 자꾸 비하가 되고 스스로 너무 스스로를 아주 더 바닥으로 내다 꽂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 묵묵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혼자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마 여러분의 길이 될 거고 그렇게 가시는 게 아마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갔던 길 빨리 막 찾아서 어떻게든 그 길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 길은 없고 뒤돌아보면 내가 어느 길을 왔는지도 헷갈리거든요 내가 내 길을 찾아서 이렇게 쭉 길을 만들어 왔으면 아 이 길은 내 길이다 라고 쉽게 찾을 텐데 다른 사람 길을 막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내 길이 좀 없거든요 아 나 벌써 다 부처님 된 것 같아 사실 부처님 인생의 응원가 같은 경우는 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보겠다 이런 것보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마음이 좀 상했다 아니면 뭐 가족 간에 마음이 상했다 아니면 직장에서 마음이 좀 힘들다 뭐 이럴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이런 것도 있고 이럴 때 한 번 목차를 보면서 하나씩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읽어내다 보면 그러니까 크게 부담도 없이 읽으면 상당히 이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좀 상처를 낫게 해주는 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의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악이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마치 쇠에서 녹이 나와서 결국은 그 녹들이 그 쇠를 다 잡아먹듯이 악을 그냥 내비두면 잠깐 나왔는데 에이 뭐 좀 힘드니까 게으르게 이렇게 대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망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그런 것들이 아마 돋을 겁니다 녹 같은 것들이 그럴 때 늘 기름으로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여러분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늘 튼튼한 쇳덩이처럼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처님 인생 응원가 여러분께 한 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3부를 한 번 좀 가볼까요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살펴봤죠 인간이 근대에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신도 필요 없는 존재로 스스로 하나의 세계의 주인으로 우뚝 서면서 신을 인간으로 대체하면서 동물과의 관계도 축산 산업이 될 그렇게 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벌어졌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다른 생물보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인간이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생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신교들 일신교에서는 인간은 다피엔스는 결국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귀하다 이거죠 흔히 말해서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영혼을 불어넣어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게 그게 육체의 형상이라는 개념보다는 보통 정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 신에게 결국 그 숨결을 불어 넣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동물보다 고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영혼 자체가 인간이 영혼에 있어서 고귀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신으로부터 어떤 그런 영혼 같은 걸 부여받았고 그래서 고귀하다 그래서 고귀해서 다른 동물들 혹은 자연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우리는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진화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귀한데 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만약에 그런 영혼을 처음부터 부여받았다면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화론이 특정 종교 신자들에게 그렇게 아주 격렬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니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데 귀중하고 그런데 왜 인간은 진화를 하느냐 진화의 증거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만 대표적인 게 눈 아니냐 이거죠 눈이라는 기관이 아주 순차적으로 발전해온 것들을 보고 있으면 눈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제작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화로 처음부터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슬기됐다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안 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발하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니라 그러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호모사피언스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분노 사랑 이런 걸 느끼니까 동물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 맞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감각과 욕망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동물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자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과학에 잠시 맛을 봤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거 자체도 일종의 데이터 처리 기능으로 보거든요 요즘에 과학에서는 그런 두려움, 쾌락, 분노 이런 거 저번 시간에 도파민이랄까 여러 가지 내내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건 화학적인 반응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지금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기억이랄까 상상이랄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냐 이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뉴런이 발화되는 전기신호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생명 같은 경우가 생명과학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생명의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네 감정도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이런 것 자체도 데이터가 들어가서 처리되는 프로세스로 볼 수 있고 유기체나 생명 자체도 하나의 계산하고 결정하는 기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의 알고리즘처럼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이건 이렇게 처리해서 나의 개체를 좀 지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갈 때 생기는 부산물이 감정 같은 것이든 어떤 욕망이든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의식에 관한 케임브리지 선언해가지고 2012년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고유류 그리고 조류 문어를 포함한 많은 생물들이 의식을 생성하는 신경 기질을 지니고 있다 이런 선언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언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가 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의식? 동물들도 다 공포를 느끼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반대한다면 당신이 반대하는 증거를 보여라 입증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인 변화에 따라가지고 2015년에 세계 최초로 동물이 감흥적 존재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하죠 감흥? 감흥 서로 느끼고 반응하는 존재다 이거죠 감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동물이 우리 마치 우리가 돌이나 돌멩이나 강물 다루듯이 막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죄들은 그런 의식과 마음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법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불편해지겠지 뭐 아 불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닭들이 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닭을 그 좁은 데에 가둬놓고 몇 주 살게 한 다음에 죽여서 우리 먹잖아요 일인일 닭하잖아 그렇게 치면 돼지도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린 돼지 먹으면서 혹은 소고기 먹으면서 계속 죄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아마 인간들이 꽤나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서양의 여러 가지 지금 사상의 흐름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때 자연법 사상이 나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식화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편타당한 거죠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하나의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그런 어떤 입법이죠 이치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자연권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연권 사상 대표적인 사람이 로크가 되죠 로크 인간의 어떤 권리라는 것은 마치 하늘이 자연적으로 준 것처럼 그 권리 어떤 권리가 있느냐 내 생명 내 재산 내 신체 이거에 대한 권리는 마치 천부인권이다라는 것들이 자연권이죠 자연스러운 이건 인간이기에 타고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노나 노예로서 인간의 값이 없어졌다가 그런 인권 사상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게 있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한 차원 더 나아가지고 이제 인권 사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휴먼 라이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단순하게 사람이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자기 신체를 보호할 그런 수동적인 소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국가가 사회 시스템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줘야 된다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줘야 된다 이게 크게 보면 인권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권에서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동물권이란 말이죠 동물도 지금 바로 이런 뉴질랜드 사례를 보듯이 하나의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물도 그럴 수 있지만 인간처럼 자의식이 없지 않느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데 동물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느끼겠지만 자기 자신을 마치 우리가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중에서 바라보듯이 이런 자의식은 없지 않느냐 하다못하니까 거울 보고 나서 동물들이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을 못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도 실험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지 같은 경우도 큰 공간에다가 지 한 지는 그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다른 지들은 그 일종의 덫이라기보다 그런 데가 갇혀있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지가 자기 혼자 먹으면 되잖아요 걔가 항상 동료를 먼저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같이 나눠먹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얘가 과연 현재만 살아가는 게 과연 동물이냐 이거죠 얘도 지금 뭔가를 의식하고 뭔가 동료하고 나눠먹는다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인간처럼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동물들은 늘 현재만 산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거나 혹은 미래 없이 오로지 지금 현재 상황에 현재 만족을 위해서만 동물들은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아닐 수 있다는 반증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인간과 동물에서 사피엔스도 예전에 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그때 상호주관적 실제라는 말씀 일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각각이 우리가 혼자만의 주관적 실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삼성이 있다 대한민국이 있다 그것을 상상을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동물하고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동물은 그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인간은 다르다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조직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고 개인적으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시라소니가 조직력에 동대문 이정재 파에 당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국 조직에서 결판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성한 이유는 그렇게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협력하는 것은 벌들도 협력하고 개미도 협력하죠 그런데 걔들은 유연하게 협력을 못한다는 거죠 유연한 협력이 안 되잖아요 딱 자기 주어진 것만 하고 그리고 다른 집단하고 대규모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좀 신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하게 인간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달러가 있는데 서로 나눠주는 실험하잖아요 그럼 고정경제학에 따르면 그거 아시죠? 실험의 조건 이 100달러를 나눠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고 아니 안 주는 건 아니죠 어쨌든 나눠줄 수 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자기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하면 둘 다 못 받는 거죠 그 실험 아시죠? 그럼 고정경제학 입장에서는 이 사람 그냥 제안을 받는 사람 있죠 돈을 나눠주는 사람 말고 제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달러라도 생기면 이득이잖아요 빵보다는 이득이니까 당연히 1달러라도 받아들일 거다라고 가정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인간은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사람도 그렇게 안 나눠주고 옆 사람이 100달러 받고 나 1달러 받는 건 못 참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냉정한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훈훈한 사회적 논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고대 수렵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너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줘라고 계속 액션을 컴플레인을 제기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은 사람은 다음 사냥에서 사냥감을 분배할 때 계속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더라도 계속해서 내 고집 세우고 나 절대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좀 더 챙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딱 하나라도 얻으면 이득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회적인 존재라서 절대 내가 너가 정말 더 부당한 이득을 가져가고 이런 걸 못 참는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또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협력과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이런 문명을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낸 것들 우리가 돈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신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결국 가장 이제 사실은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의 이 세계를 주도하는 핵심이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1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1부 마지막이요? 1부의 허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유엔이 될 수 있고 유럽연합이 될 수 있고 세계은행이 될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될 수 있고 결국 이런 상호주관적 실제들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니 이것은 결국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결국 상호주관적 실제를 만들어내었고 그것을 서로 믿게 되면서 큰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유벌하라리가 계속 남북한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지금 달라진 이유는 뭐냐 이거죠 자기가 볼 때는 유전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다른 것도 아니다 결국 핵심은 서로 다른 상호주관적 실제가 각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상호주관적 실제는 뭐냐 항일무장투쟁의 신화 반미통일전선의 신화 이런 거란 말이죠 조국해방전쟁의 신화 이런 신화가 자극히 잡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신성불가침이 되어버리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것은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남쪽에서는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갖고 상호주관적 실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남북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싹 동의는 안 되긴 하지만 여튼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사람들이 다 같이 무엇이라고 믿는 그게 서로 다르니까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물리적인 어떤 폭력에 의해서든 무엇이든 어쨌든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많이 서로 달라지긴 했으니까 가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턱턱 막힐 때는 한 번씩 있죠 너무나 다른 체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같은 우리는 어쨌든 유전자일 텐데 그럴 때는 있긴 있습니다 상호주관적 실제가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걸 유발하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호주관적 실제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상호주관적 실제라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모습 진실하고 결국 허구잖아요 이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지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 기독교라든지 예전에 고대 종교에서 모든 것이 성수에 있는 말씀대로 절대 이것만 따라야 된다 하면 이 이야기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상호주관적 실제 이야기만 이게 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리면 이게 뭔가 현실을 바라보면 좀 더 명료한 시야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과학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과의 어떤 거리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진실이 제일 중요해 허구는 필요 없어 상호주관적 실제는 필요 없고 객관적 실제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중을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 실제만 강조하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상호주관적 실제만 너무 강조하다 버리면 우리가 세뇌와 사회비 종교 있듯이 사람들이 거기에만 빠져들어 가지고 현실을 못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현실만 바라봐야 돼 현실은 이렇다 이것만 강조하면 사람들을 같이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보자 이러면 너가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수표를 끊어줘 아니면 약속음을 끊어주는데 너 이거 진짜 지킬지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 지금 당장 돈하고 물건 내놔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죠 객관적인 것만 중요해 난 너 못 믿어 넌 나 어떻게 믿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균형이 있어야지 그 사회의 협력이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상호주관적 실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유발하라리는 이제 책에 관통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주관적 실제에 필요한 흑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 대한 생각도 좋고 국가에 대한 생각도 좋고 종교에 대한 생각 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반드시 필수적이죠 종교에 대한 관념도 필수적이고 애국심도 필수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삶의 목표나 기준 모든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호주관적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나라는 거겠죠 직접 이 현실을 살아가는 다치면 아프고 좋은 일을 보면 웃고 슬픈 일을 보면 울고 이런 사람 이런 어떤 감각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분명히 나는 지금 뭔가 이상하고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고 나는 지금 되게 피곤하고 나는 지금 뭔가 되게 이게 내 몸은 이걸 거부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주님은 우리 교조는 우리 교주를 따르면 너의 모든 것을 해결돼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가지고 실제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면 우리 피틀러처럼 조국을 위해서 나찌를 위해서 우리 뭐 폭탄이 되어가지고 우리 한 몸을 불사르자 라는 식의 이런 허구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제하는 실체의 관점에서 항상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구도 있고 현실도 있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항상 잡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지금 이제 대두되냐면 요즘 이제 컴퓨터와 생명공학이 나오면서 허구와 실제 이런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허구에 맞춰가지고 실제를 바꿔버리잖아요 요즘 정치랄까 이런 것들 우리 예전에 트럼프 취임식 때 트럼프의 보좌관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식에 역대 최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사람들이 사진하고 다 비교해 보면서 이게 아니지 않냐니까 그때 대변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선택적이 아닌가 네 alternative fact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 그걸 딱 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허구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허구에 맞춰서 현실을 바꿔버리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단아카상 생각하면 될까요 단아카상 개그맨인데 제 2의 인격 요즘에 유튜브 그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가 아닌데 점점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로 와서 현실이 이건 너무 비유가 안 맞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만든 상호주관적인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실체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그게 흥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 해결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과학에 맞춰서 더 그렇게 그걸 아 그런데 요즘에 AI가 만든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모델화 시켜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뭐랄까 육감적이고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네 이상형이죠 완전히 네 거기에 흥분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사람 그러니까 이시선 씨로 할게요 이시선 씨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이제 뭐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스타에 올려 그러나 어쨌든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이시선 씨는 나의 모든 이상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뭐 문제가 어딘가는 좀 약간 문제 있어요 비나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비나하고 근데 이제 그 AI가 만든 이거는 정말 거의 대다수의 남자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네 이상적으로 구현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나 비는 구석이 없이 네 그걸 보면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실제 있는 사람 어차피 이시선도 난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AI가 만든 건 당연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둘 중에 완벽한 걸 좋은 걸 택했다고요 어쨌든 나에게는 가상인데 가상 중엔 좀 더 나은 대안적 가상을 내가 선택하는 거는 그게 뭐 문제될 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항상 우리는 균형을 차지할 때 이게 결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또 사회가 가지게 되는 과학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우리가 허구에 맞춰 가지고 실제를 회복해 버리면 이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2020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 같은 경우도 20년 1월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이네요 그 이제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풀복하고 뭐 이런 거 해서 미국 의회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종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허구에 맞춰 가지고 자기 허구라기보다 자기가 믿는 이야기에 맞춰서 그 사실을 다 이제 그 사실을 또 다 제공해 주잖아요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에코체인브라든지 필터 버블 같은 것들이 그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켜 준단 말이죠 SNS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정보를 실어주고 재생산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죠?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내가 내 구매에 맞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왜곡해 버릴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현실은 우리가 인간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현실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생산적인 현실 왜곡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현실 왜곡하면 결국 우리가 가장 단순한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와 과학은 절대 기적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소원을 한다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환상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계속해서 너무 환상에 빠지다 보면 상당히 현실과의 어떤 거리감각들이 상실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근데 항상 사실 혹은 현실, 팩트 존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정말 팩트라는 게 있는가 유발하라리의 생각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 이 컵이라고 칩시다 이 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다리꼴의 네모칸이겠죠 이렇게 약간 기울이면 동그란 원이겠죠 붉으면 까만색이겠죠 엄청 밝은 빛으로 보면 아마 흰색으로 보이겠죠 색깔이며 형태며 뭐 하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의 관점이고 흉의 관점이죠 그렇습니까? 경험적 해이론자가 될 수밖에 없죠 과연 실천한 게 뭐냐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하라리가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죠 과연 그러면 실체가 뭐냐 실체가 실천당이 뭐냐 할 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후드 신을 모시는 사원을 불태운다 그리고 유로화가 가치를 잃는다 잃어버린다 은행이 파산한다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이제 뼈를 깎는 아픔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은유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한 병사는 다치면 어떻습니까? 손발이 잘려나가고 고통을 느끼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리얼한 거잖아요 그걸 겪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실제한다는 게 뭐냐라고 기준을 정해보자 은행이 파산한다 은행이 파산한다 은행 자체가 고통을 느끼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만약에 내 돈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느낀다는 거죠 실체라는 건 뭐냐 하면 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은행이라는 것은 이제 상호주관적인 실제 은행이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상호주관적인 하나였던 인간 각자의 머리 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관념인 거죠 사실은 환상인 거죠 그런데 현실의 인간은 그 환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고통을 써서 자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국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 조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 환상에 나가서 실제 전쟁에 투입되고 목숨을 잃고 고통을 겪는다 그것은 이제 100% 실제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근데 네 유발하라리가 뭐 제 생각 정도에 충분히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겠습니다만 네 고통을 느끼는 걸로 난 그거 절대 난 그건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삶의 종교에 빠졌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내 뭐 손가락 하나를 잘라 심지어 정말 완전히 빠져버리면 아예 이 고통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 아주 날카로운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고통을 초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믿음이 저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 아 안 는다 네 아주 그러니까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네 혹은 또 고통이라는 기준도 굉장히 저는 이게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고통을 느낄 텐데 네 심지어 나에게 물리적인 전혀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마음속으로 막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음 음 누군가가 막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난 정말 막 미치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음 음 고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이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네 뇌에다가 만약에 이 전파 같은 걸 보려고 뇌파 같은 걸 네 아 뇌파 같은 걸 보려고 칩을 심는다 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고 뇌에서는 느끼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하나잖아요 맞죠 음 고통을 느낀다는 걸 못 느낀다는 걸 고통을 만약에 느끼는데 네 고통을 못 느끼겠죠 네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니까 어쨌든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발나라를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상호조관적인 실제가 초래하는 환상에 그게 너무 이제 크니까 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런 데 빠져버려 가지고 음 내 스스로 내 신체를 훼손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버리는 안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인간의 그 승리적인 메커니즘에서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실제는 고통이란 것들이 분명히 어떤 사람이든 칼로 찌르면 피가 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든 말이죠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 신경상태의 배선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수련에 의해서 그거를 스스로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만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메커니즘은 이제 같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네 말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한 발은 늘 현실의 땅을 밟고 있으라 이런 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속 꼬임에 너무 넘어가지만 그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은 지금 완전히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필요한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G7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또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에 너무 다 100% 현혹되어 버리면 너 삶의 균형을 못 찾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말을 이제 이제 그런 걸 이제 경계를 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우리 삶을 구성하는 3중 실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적 실제가 있고 주관적인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상호주관적 실제가 있는데 항상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된다 네 네 네 안 그러면 스스로가 엄청난 고통 속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네 네 네 뭐 이런 철학적으로 하면 아주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고통의 스펙트롬부터 시작해서 고통이란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건 맞는데 그걸 이제 유발 나가리가 네 네 네 다 하면 너무 커지니까 네 네 네 네 저는 그런 여러 실제들이 있을 때 저를 현실에 이렇게 디딜 수 있게 해 준 건 역시 한 번씩 커피향 맡으면 아 내가 환상 속에 막 빠질 때 있지 않 AI 사진 보면서 아 빠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한 번씩 커피향 마시면서 아 이건 AI야 어 이건 환상이야 일루전일 뿐이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저는 현실에 늘 땅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도 봅니다 뭐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커피향을 딱 맡으면 나를 환상의 세계로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아 일종의 메타버스의 길잡이 네 네 네 1kg 커피입니다 1kg 커피입니다 네 1kg 커피와 함께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 포털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한 번씩 검색하셔서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인간은 이 상호주관적 실제 종교의 신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진리라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과학이죠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질병을 극복할 수 있고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자연의 힘에 맞서 가지고 우리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 정복한다 이 상호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중세 천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어요 과학에 대한 어떤 진보라고 할까 근데 그것도 결국 유발하라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결국은 미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봐요 미래에 대한 신뢰? 네 왜 중세는 경제적인 침체가 오래돼 계속된 얘기죠 천 년 가까이 네 뭔가 사업을 하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네 자금 조달이 어려웠단 말이죠 중세시대 때 자 그러니까 자금이 조달돼야지 땅도 그렇죠 농지도 개척하고 강가강사에 다리도 짓고 항구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새롭게 교육이 되고 해야지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거 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조달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금은 왜 조달이 안 되냐 사람들 사이에 신용거래가 없다 이거죠 신용거래가 신용거래 서로 믿고 빌려줘야 되는데 저희를 어떻게 믿어 그래서 없었고 그런데 신용거래는 또 왜 안 되냐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음 사실 자연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자연은 있잖아요 우리가 봄 되는 갈 길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돌고 돌고 깎는 거예요 그렇죠 커지면 깎고 봄이 돼가지고 어 정말 뭡니까 새싹이 잘하고 새싹이 돋고 그래서 과일하고 열매가 맵고 그런 다음에 가을에 잎이 서서히 떨어지고 또 겨울에 벌거벗고 이런 걸로 익숙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과연 과연 가능한가 또 성장을 안 믿은 이유는 당연히 경제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었다 이거죠 올해도 내년과 똑같을 텐데 내년도 참 올해도 똑같을 텐데 굳이 여기서 뭘 더하고 뭘 투자해서 어쨌든 투자한다는 건 지금 뭔가를 포기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뭔가 더 큰 걸 기대한다는 건데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근대에 와가지고 악순환이 깨어졌다고 보는 거죠 서양근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신용거래라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뭐 신학로를 개척하고 그런 부가 만들어지고 그 와중에서 이제 뭐 항구도 정비되고 그죠 투자가 되고 아 이제 갔다 오고 나면 돈을 투자해 갔다 오고 나면 엄청난 부부를 가지고 온다 천배 장사가 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부가 사여가지고 자본주의 발전이 이어졌다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면 그러면 뭐 우리가 신학로를 만들어내고 개척하고 이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제 이때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식이랄까 과학에 대한 발견이 만들어졌느냐 그럼 우리가 뭐 근대 시작을 볼 때 이제 1543년에 그 코페르니쿠스 이제 그런 말하는 지동설에서 천둥설에서 지동설 아니 지동 천둥설에서 지동설 그렇죠 천둥설에서 지동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 1군의 움직임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유발 나랄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과학의 성장이랄까 지식의 발견이 막혀 있었던 이유는 모든 중요한 지식이 성경과 과거의 전통 속에서 담겨 있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구태여 왜 하느냐 새로운 걸 하면 그건 좀 위험시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변화 신학노라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변화가 맞물리지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선순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재밌는 이야기예요 과학에 대한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결국은 무지를 발견한 게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봐요 무지를 무지를 발견한다는 거죠 과학은 뭘 모른다는 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 써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것도 다 신이 내려주신 어떤 선물 신이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제 생 철학에서 가장 첫 번째가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지의 지라는 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결국 사람들로 알고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천동설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교회의 권위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련의 십자군전쟁과 혹사병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사람이 결국 뉴턴 아니겠나 싶습니다 뉴턴이 결국 했던 말이 주변 사람들이 뭐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아 정말 선생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친구 포프라는 시인이 뉴턴이 죽었을 때 그런 유명한 헌시를 바쳤지 않습니까 태초에 신이 빛이 있으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다 이거죠 태초에 신이 뉴턴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그 다음 세상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뉴턴이 딱 나오면서 이 세상은 결국 빛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정도였는데 그 뉴턴이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아니라고 나는 진리라는 대양 진리라는 태평양이 있는데 그 해변가에서 조약돈 몇 개 주운 것 밖에 없다고 내가 진리라는 적 망망대에서 나는 그냥 그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조약돈 몇 개 주었다고 그 정도로 그럼 뭐야 인간은 뉴턴도 이러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제 더욱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이 과학이 진보하게 되고 경제성장에 이제 두 수레바퀴를 가지고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생태계의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게 이것도 되겠죠 끊임없이 경제는 성장해야 되고 끊임없이 과학은 진보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문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환경문제가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의 가장 난제는 경제가 얼어붙지 않으면서 생태계가 또 끌어오지 않게 하는 이중 레이스로 필쳐야 된다는 거죠 경제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또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또 지구온난화 이게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난제를 지금 인류는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좌구책을 과연 어떻게 이제 찾아야 되냐 네 이렇게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결국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사회는 없었거든요 시스템은 없어요 없어요 항상 욕망을 억제시켰다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종교는 항상 욕망을 억제하잖아요 그냥 지금 먹을 거 없으면 내세에 가면 먹을 거 많아 가난한 자는 저 하늘 날아가면 다 가면 너희들 땅 다 있다 이걸로 결국 내세로 약속하잖아요 내일로 약속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지금 근대에 와서는 욕망을 긍정하면서 그러니까 욕망을 긍정한 종교와 뭐 사회가 있었어요 그건 개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욕망을 긍정하는 시스템이 된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 근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혼돈이 만들어졌고 사실 이런 생태계 혼돈 이전에 실제로 우리가 과학에 힘이 있었고 그 과학에 힘이 기존의 어떤 종교의 권위를 대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이 나오면서 사회 진화론이 나오면서 그래요 지금 그러면 힘이 센 나라 그리고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짓밟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에 다르면 그런데 왜 이 사회가 그래도 지금의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 국제연합도 있고 나름 그래도 잘 산 나라가 못 산 나라에 원주도 해주고 이런 최소한의 사회가 지탱되고 있냐 이거죠 힘의 논리만 작동하고 말 그대로 진보 무조건 잘 사는 게 최고고 발전하는 것이 최고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묵살되어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도 이 정도 사회가 되었느냐 그건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나온 인본주의가 인류를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온 것도 인본주의 종교가 나왔다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종교 네 휴머니즘이 이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은 누구나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나 다 최소한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종교처럼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다 보니 아무리 야극강식이 정당화되고 돈 많은 게 최고다 아무리 해도 최소한의 이건 지킬 수 있게 그렇습니다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우리가 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서양 종교에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아낸 게 바로 인본주의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이제 의미를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신은 죽었다 신도 못 믿고 인간의 이성도 못 믿는데 그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내 욕망이 가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환상이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 상호주관적 실제 말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몰라요 정의가 어떤 형태인지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평등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의나 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정의나 자유나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해 안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 말에 따르면 집념이 있거든요 나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든 안 있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나는 정의를 향해 나아갈 거야 나는 자유를 향해 나아갈 거야 나는 평등을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설정하고 인간은 그 집념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 시도를 한다 이거죠 아무리 그것을 탄압하고 진짜 사람의 피를 흐르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도 인간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플라톤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나는 그것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내한테는 나는 있다고 본다 나는 무조건 그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향해서 난 걸어가리라 어떤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지금의 과학이라는 무지막지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이 완전한 약육강식 정글이 안 된 이유는 그런 인본주의가 나왔다는 거죠 저 여기서 약간 모순을 발견했어요 상호주관적 실제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세상을 그렇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나아간 사람은 여기에 빠져있는 정말 몇몇 사람이 끌고 가는 리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답인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주 바닥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는 안전망을 좀 만들어준 거네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빠지면 아마 그 사람 개인의 삶은 대단히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높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까미가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사람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헌신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까미가 항상 했던 말이었는데 아무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항상 무질사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상호주관적 실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산대도 또 언제든지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엔트로피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어떻든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민주주의와 이런 가치를 경제성장과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건 항상 상대적이고 하나의 일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항상 교육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왜 모순이 발생하냐면 그 환상을 모든 것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종교 우리 사상 우리 정당 우리 단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대상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안 잤다 밥도 항상 보리밥 밖에 안 먹는다 이 사람 옷도 항상 막 이런 거 누더기만 입고 다닌다 이 사람 정말 모든 것을 세상 사람에 의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인류의 지도자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위험해지는 거죠 보편적인 걸로 확대시켜 버리면 항상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과학이든 종교든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은 항상 또 환상을 가지니까 확정을 확정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오히려 이제 무질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가 모두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했던 말입니다만 천국을 만들겠다는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옥을 만든다는 바로 그 말인 거죠 천국을 약속하는 사람들 지금 약간 저는 방향을 조금 잃은 느낌이 있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까 보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유발하라리가 말하는 게 일부 뭐죠 일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초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유발라리 책에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제 채치피티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교회 흐름 속에서 인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은 신적인 존재로 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위해서 지금 이제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동물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봤고 그리고 인간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호모 데오스로 갈 수 있는지 바로 직전 단계 그게 바로 지금 일종의 인본주의라는 근대에 와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그 인본주의 내용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정리 딱 좋았죠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인간이야말로 모든 의미의 최고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다 이제 신도 아니고 뭐어도 아니고 인간 우리 휴머니즘이야말로 인본주의야말로 최고의 원천이고 최고의 권위고 그것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주관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거죠 자 미아 아름다움은 뭐냐 이거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각각의 눈에 달려 있어요 라고 되는 거죠 다 소중하니까 아름다움 정해놓은 거 없어요 보는 사람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정치학에서의 인본주의는 뭐냐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유권자가 제일 현명하십니다 유권자가 가장 잘 압니다 경제에서는 인본주의가 뭡니까 소비자가 왕입니다 소비자가 항상 옳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떻습니까 옛날 거 배우고 이제 이럴 필요 없어요 안개할 필요 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네요 네 이게 바로 근대가 만들어낸 인본주의 종교 그러니까 이제 정치 유권자가 제일 중요하고 유권자가 항상 현명하고 경제 소비자가 제일 현명합니다 아름다움 예술 아 미술평론가 예술평론가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느끼면 그만이에요 교육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뭐 남이 평가 시험 중요 안 해 시험 성적 별로 중요 너가 중요해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인본주의 종교가 온 거죠 아 포스트 모더니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왔네요 네 근데 이제 인본주의 종교도 크게 세 가지로 분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통파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독자적인 내적인 목소리가 있고 자기 경험이야말로 아무하고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고 각각 개인이야말로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죠 이것이 최고다 개인주의적 인본주의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구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 근대 정치 철학이 여기에 깔려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개인 개인이 중요하다 어떤 개인 도덕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각각 인간마다 양심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예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네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죠 다 경험들이 다 이제 중요하다 그거 맞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냐 이거죠 서로 부딪히지 않냐 경험 다 다르니까 네 다르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사회적 인본주의가 내지 않는 그럴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계급의 것이다 이거죠 내만의 것 그런 거 없어 네가 어느 계급에 속했느냐 네가 부르주아 계급이 있느냐 네가 프로레테라 계급이냐 네가 뷰띠 부르주아 계급이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네가 생각하는 거 네 너만의 생각 너만의 아름다움 너만의 판단 기준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다 그것은 계급이야 그럼 마르크스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이제 계급으로 치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럼 아름다운 건 뭐가 맞고 투표 사회주의 정치는 뭐가 맞고 경제는 뭐가 맞습니까 정당이 가장 잘 알고 노조가 항상 옳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의 말에 항상 귀 기율이 다 되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북한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극단화 되는 북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진화론적 인본주의죠 갈등이 자꾸 충돌하잖아요 개인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화론적인 입장을 태우는 거죠 결국은 최적자 그러니까 생존 그리고 지금 제일 강자가 제일 잘 살아남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억누르고 평등 이런 명목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살아남는 게 강하고 걔가 계속 행존해서 계속 슈퍼힐러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화론적 인본주의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전쟁을 긍정하는 거죠 전쟁 통해서 자연선택해서 최적자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이것이 좀 결국 낯지점으로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월한 애들은 살아남는 거고 네 열등한 애들은 죽는 거고 네 그래서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결국 개개인의 충돌을 약간 온건한 이제 민족주의와 결합해가지고 그러면 개별 인간공동체가 다 소중하다 민족자결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이 다 민족이 소중해 이런 정도로 나아가고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결국은 특정 민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아리아인 일본 같은 경우는 대동화 공룡권 중국 중화민족 하듯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민족을 진보 엔진으로 간주하는 거죠 인본주의가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 결국은 그런 이상한 모양들로도 많이 좀 갔군요 네 또 그렇게 갈 수 있죠 이걸 참 재미있게 음악 경험 가지고 비유를 재밌게 해 놨어요 음악 경험이요? 네 네 네 네 척베리 펄프픽션에 나오는 춤추는 음악 있죠 네 You Never Can Tell Thera B 그 노래 부른 사람 그리고 Back to the Future에서 과거로 간 폭스 있지 않습니까 아 마이클 제이 폭스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엄마 아버지 무도회에서 노래 멋지게 부르잖아요 네 네 조니 비굿 그 노래 아 그게 이제 척베리의 노래 척베리의 노래 아주 로클롤 그러니까 척베리의 음반을 든 젊은 남성 그리고 콩고 피그미족의 사냥꾼이 들은 성년식 노래 합창 그리고 보름달 있던 로키 산맥의 늑대가 발전기에 있는 암컷의 하울링을 들은 경험 이 네 가지를 딱 해요 네 베토면 음악, 척베리의 로클롤 피그미족 사냥꾼이 들은 성년식 노래 그리고 늑대가 들은 하울링 네 네 가지를 가지고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세 명의 경험은 다 동등하다 교수가 들은 베토벤이나 척베리의 노래나 성년식의 피그미족 성년식 노래는 다 소중하다 왜냐면 다 동등한 인본주의니까 네 그 대신 늑대는 인간이 아니므로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입장이에요 네 사회적 인본주의자는 늑대의 경험에는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건 인본주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없다고 보니까 아 베토벤 예술은 어떠냐 아 이거는 백인 상류층 남성을 참여하는 당시 아프리카 정봉에 나선 그 유럽 백인 제국주의의 음악 그 정서를 정동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척베리의 음악은 뭐냐 이 척베리는 본래 흑인 가수거든요 조니 비굿이라는 이름의 흑인 소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압력을 결국 받아가지고 결국 조니 비굿이라는 시골소년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종차별에 그걸 갖고 있다 라고 보고 콩고 피그미족의 성년식의 노래는 억압적인 젠더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가부장적인 음악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이 새 음악은 뭐가 가치가 있냐 물어보면 좀 이제 약간 뭐 조크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묻지 말고 당의 문화부장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제 당의 아 당의 의견이 중요하군요 그러면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는 뭐냐 뭐 인간 외에 동물학원 선언 근단 사실은 다 지적하고 결국 이렇게 했죠 이 음악은 진화의 힘이 작용한다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간 문화에 위기가 있다 결국은 베토벤이 척벨이라든지 피그미족의 성인식 음악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음악을 작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 집단은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네 막 와닿지는 않지만 대충 무슨 말을 할 거라고 한다는 건 감은 좀 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국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온건한 인본주의는 네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철학 자유주의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소셜리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진화로적 인본주의는 그리고 이제 진화로적 인본주의는 어떻든 좀 파시즘이나 나치즘으로 네 네 가을가는게 높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거는? 네 그거는 진보주의적 관점이군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소고기가 맛이 없었어요 소고기라도 질기고 냄새나고 점점 발전하면서 마블링이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왔잖아요 진환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소선당까지 온 겁니다 소선당까지 왔죠 그때 자유주의적 사람들은 옛날 그 소고기나 소선당이나 다 느끼기 마련이야 다 똑같은 소고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화론적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은 옛날 그 후진 소고기부터 이렇게 최근에 아주 맛난 툭불 등심까지 온 거다 이게 가장 발달된 형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는 당에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진짜 종교님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영역력이 좋으시네 그런데 이제 역시 소고기는 먹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모두는 이 툭불 등심 이 소선당 한우의 툭불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사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이상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네 소선당 한우 여러분도 꼭 놓치지 말고 어떻게 구워 먹는다고요? 앞뒤 한 번씩만 부르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바로 바로 낼름 가져가시면 혓속에서 거의 아이스크림보다 빠져녹죠? 슬슬 녹는 툭불 소고기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소선당 한우 검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유발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우리 정박님께서는 이 책을 끝내실 생각은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2부 끝날 때 얼마 안 남았다고 했거든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약간 등산할 때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 남았어요? 다 왔어요 그게 바로 한 3시간 앞두고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주 약오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네네 자 그러면 유발하라리 정말 인간은 AI 인공지능교 데이터교 여기에서 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축으로 갈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것이 궁금해서 기다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언제 얘기해 주냐고 이번 올라오는 4부에서는 꼭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도 얘기하면 진짜 유발하라리 책을 사버립니다 최고의 광고 그러면 유발하라리 호모데우스 4부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도착해요 감사합니다 8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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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요한 해약 comprehend